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사하고 XRP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송금 관련돼서만 송금 브릿지 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해외 송금에 관련된 브릿지로서만 활용이 되는게 아닙니다 XRP가 리플사의 최종 목적은 뭐죠?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터넷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것처럼 돈도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보내보자 돈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옮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단계로 해외 송금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리플사는 해외 송금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리플사의 자회사인 리플X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요 리플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오픈 플랫폼을 내놓고 여러 개발자들이 모이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사용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인터넷저하고 아 그 XRP 레저하고 인터넷저 그 다음에 페이스트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이 띄는 게 바로 이 인터넷저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살짝 좀 언급을 드리자면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보면은 인터넷저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페이먼트의 상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터넷저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인터넷저는 오픈 프로토콜 이제 이야기로 나오죠 어떤 거에 맞냐 했을 때는 다른 레저들 사이로 페이먼트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맞춤형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인터넷저입니다 다른 레저들 사이에서 쉽게 쉽게 정보들이 그 가치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어떤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IP가 표준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 레저의 어떤 표준이 되고자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인터넷저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Like the Internet, 인터넷과 같이 지금 아주 독립적인 네트워크들 사이에서의 머니를 패키지를 연결시켜주는 그 원리를 하는 거죠 인터넷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넷들이 전세계에 있는 넷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원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갑 레저, 이 레저를 서로 다른 레저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독립적 레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지갑으로 옮길 때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죠 이더리움에 있는 것은 이더리움으로 옮겨야 되고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레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페이팔끼리만 연동이 가능하고 뭐 은행들끼리도 자기네 파트너십 매직 은행 말고는 자기네 은행에 대한 네트워크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네트워크들 은행과 뭐 상관없이 뭐 암호화폐, 법정화폐 이런 게 모든 거 상관없이 이 모든 레저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인터넷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모든 가치 트랜스퍼 시스템 어떤 가치든지 이런 전달한 가치를 옮기는 시스템을 위해서 이 상호 운영 가능하도록 만든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저가 인터넷저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지금 실행도 하고 있고 준비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열어볼게요 크립토닷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저를 사용한 인터넷저를 인터넷저를 잠시만요 인터넷저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 정황이 보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이 CRO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수압 같은 어떤 익스체인지 교환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페이먼트의 페이와 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크립토닷컴에서도 진행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크립토닷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유일하게 이런 페이와 관련돼서 이런 테스트를 성공을 했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인터넷저라고 하는게 하이퍼넷저 여러분들 하이퍼넷저 지금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이 하이퍼넷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그 유명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모임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쭉쭉쭉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쭉쭉쭉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죠 하이퍼넷저 코어트라고 하는게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이퍼넷저 코어트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면은 자 하이퍼넷저 코어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인터넷저 프로토콜의 자바의 실현이다 구현이다 이렇게 나와죠 결국은 인터넷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하이퍼넷저 안에 있는데 여기서 페이먼트 관련돼서 페이먼트 네트워크 나오죠 어떤 페이먼트 네트워크든 이 사이에서 페이먼트를 가능하게끔 만드는게 바로 인터넷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거죠 즈음 피아트던 보이시죠 암호화폐던 그래서 인터넷저를 활용을 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속 안에서도 인터넷저가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플사에서 리플사에서 인사이트에 나온 뉴스인데 저도 이거 예전에 영상을 가져온 적이 있죠 2015년 12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 이 리플사와 또 인터넷저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멀티체인 미래의 패블릭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칭찬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이야기는 뭐 제가 다 드리진 않겠지만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이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배웠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이제 앞으로 좀 그 퓨처가 페이먼트 퓨처가 멀티체인의 퓨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정황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요걸 눌러보시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파트너십 플랫폼 나오죠 여기에 이더리움도 있고 컨센시스도 있지만 바로 밑에 리플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We are exploring How the How the 인터넷저 프로토콜 나오죠 인터넷저 프로토콜에 관련돼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정황이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W3도 있고요 인터넷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페이먼트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리플사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장으로써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스왑이 아니고요 이거는 익체인지 교환이 아닙니다 이거는 페이 페이먼트 페이먼트 관련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 닷컴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어디 볼까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우리는 인터넷저 프로토콜을 찾았다 라고 할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익스테인지 어떤 거래소와의 다른 방법이다 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익스테인지 그 교환 거래소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저가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아 스왑하고 그 기능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포보스는 보시면 2021년 4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투스죠 그래서 인터넷저 파운데이션이 바로 이메일과 같이 쉽게 이메일과 같이 쉽게 웹 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저가 이렇게 페이먼트 관련돼서 이메일과 이메일처럼 쉽게 쉽게 페이먼트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인터넷저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리플사는 지금 인터넷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인터넷 오브 밸류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저라는 이야기를 보신다면 절대로 뉴스에서 보신다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트링에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다 대충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뉴스에서 좀 좋은 뉴스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어 멤버십 분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 이 이걸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제 영상을 참고로 하신 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방지를 하고자 어 좀 이런 중요한 소식들은 좀 그렇게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도 멤버십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모든 정보를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멤버십 해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어떤 또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일반적인 뉴스 말고요 좀 제가 찾아서 좀 어느 정도 이거는 중요한 뉴스다 아 이런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깐요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